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줘 형! 나 이제 다 끝났어 오케이! 오케이! 세영아! 네? 나와봐 오케이! 이 춤 출발 뭔데?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할게 응 이제 좀 파이팅 할거야 응 아 누나 밥 밥 밥 밥 밥 밥 이건 메뉴가 뭔가요? 이거요? 세영이의 사랑이 들어간 치킨 볶음밥 어디서 춤 좀 췄나? 춤꾼 출신 동네 춤꾼 이분은 누구신가?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사이가 틀어져서